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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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경외한 김종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각자 기술자들이 군방석에 앉혀도 아깔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머드레인템을 2장이고 5달짜리 사회적을 저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셨습니다. 종종의 경외한 김종원 원장님께서 이쁘시는 사회주의 우리나라 우리 제도가 그리고 우리 당이 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. 경외한 김종원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사랑이 이 은재를 저는 진짜 별로 할 일도 없는 평강한 우리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정말 모르겠습니다. 경외한 김종원 원장님이 이사랑이 이 은재를 진짜 온 가족이 천만의 은재를 이어서 꼭 보내갈 땅을 겨루하게 됩니다. 어제 우리가 새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으로 잤습니다. 우리는 어제 온 집안 식구가 잠을 잃지 못하고 온 스님께서 주신 이 새집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사람의 가구들을 쓰러만지고 또 쓰러만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떠올리면서 밤새 잠을 잃지 못했습니다. 저는 온 스님의 이 하늘같은 은덕에 꼭 받아가기 위해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남편을 잘 받들여서 과학연구사업으로서 내 나라 내적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아내의 본분을 다행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